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분수를 알맞게 해야 한다. 60년생 부정적인 요인이 들어오니 처음부터 대비하여야 한다. 72년생 의심하지 않고 신뢰를 쌓도록 하라. 84년생 어려움에 빠지지만 결과적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61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된다. 73년생 주의와 보조를 맞추며 업무에 임한다면 걱정할 것은 없다. 85년생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온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큰 잘못이 없다면 크게 형통하고 발전한다. 62년생 남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자. 74년생 매사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86년생 돌발 행동은 자제해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서로 친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라. 63년생 마음에 따라 크게 출세도 가능하다. 75년생 현실에 충실하면서 성공을 하는 하루다. 87년생 대체적으로 편안한 가운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간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차분히 힘을 기르면서 기다려야 할 때이다. 64년생 작은 일을 하더라도 성심껏 하도록 해라. 76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순리대로 진행하자. 88년생 힘만 드리고 결과는 나쁘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좀 어렵겠지만 소원이 성취된다. 65년생 일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77년생 어려움이 겹친 이 때를 기다려라. 89년생 오늘의 행운은 파란색에서 찾아온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어두운 듯하나 전혀 걱정할 것은 없다. 66년생 대인관계의 불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하루이다. 78년생 귀하의 생각은 좋지만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라. 90년생 자신만의 생각을 강조하여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귀하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도 많다. 67년생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79년생 닥쳐올 변화를 예상하고 대비해라. 91년생 용기를 갖고 매사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나리라. 68년생 준비가 부족하여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80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92년생 어렵게 공경을 빠져나오나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닥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라. 69년생 검소한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리라. 81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으리라. 93년생 노력이 있었으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70년생 지금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다. 82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94년생 여행을 떠난다면 귀인을 만나리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귀하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라. 71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83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되니 신경 써라. 95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라. 98년생 불안한 시 trivialんだ. heft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95년생 불우각 할 일은 추진하지 않습니다. 94년생 불 네이버